제가 먼저 하세요. 한번 해야 될 거. 거녀를 떠올려놓으면서. 몰입해, 몰입해. 떠났어, 떠났어. 이제, 이제 곧 이름을 불러야 해. 원고. 온다! 온라아! 온라아!!! 온다! 온라아! 온라아!!! 소리 지노, 소리 지노. 출발. 온라아! 출발이야! 온라아이... 온라아아!! 온라아아! 온라아! 온라아워 stonegO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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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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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민 씨 연락할게. 다른 버전의 추노였어. 어떻게 이겨. 어떻게 이겨. 다음 누구예요? 우리 연정호 씨. 연정호 씨 이 분이 또 예전에 배우로 한참 달렸던 분이겠다. 정호 씨가 여기 올지 몰랐어. 어디쯤으로 올지. 아 그래요? 연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요. 저는 정호 씨께서 그때그때 즉흥적인 상황을 계속 설명해주세요. 아 그거에 따라서. 정호 씨. 정호 씨. 그거 꼭 지켜줘야 돼? 꼭 지켜줘야 돼? 정호 씨 괜찮아. 자 가겠습니다. 정호 씨. 정호 씨. 정호 씨. 정호 씨. 금방이라도 눈물이 오니까. 운다 운다. 진짜. 찢잖아. 운다 운다. 자 간다. 한 호흡으로 길게 뽑을 거야. 하나 둘 셋. 안녕하아. 안녕하아. 손 안쪽으로. 안녕하아. 오케이. 자 지금. 스택카츠 한번 갈게. 언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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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언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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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됐어요. 정호 씨는. 배우는 배운 게 되게 짧은 시간이야. 눈물이 팍 맺힌다. 연기 가지고 진짜 눈물이었던 거 아니야? 약간 반반. 라비 씨 준비됐어요? 저는 일단 오늘 컨셉 맞춰서. 자 레디 레디. 자 레디 레디. 아 말이 돼버리네. 말이 되겠다는 거야? 말이 되시고 우리 종민 씨가 한번 타줘 그러면. 자 애절하게 먹어. 새풍 그녀가. 새풍 그녀가. 갔다 갔다. 또 뭐가 걸렸어. 또 뭐가. 말이 좀 더. 속도를 내야 돼. 이제 속도를 내야 돼. 얼려. 스타베트. 어 뭐야. 내가 간다. 얼려. 내가 간다. 내가 간다. 내가 간다. 내가 간다. 내가 간다. 얼려. 앞으로 7점. 7점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그렇지. 연정우 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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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. 나가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 저희. 배 들어오세요. 이런 분위기에. 하기가 힘든 걸. 정성 본 거에요. 열정 본 게 열정. 사진도 잘 찍었고. 그래서 누룽지 하나랑. 이걸로 딱 해가지고 하나씩만 맛보시라고. 뷔페식으로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배추 좀 먹어라. 저게 진짜 맛있는 거세요 누룽지가?